쟤 저거 저거, 가위바위보를 무슨 밥 먹으면서 연습만 해요. 짜증이 뭐 못하는 게 없어. 그래도 친구는 될 수 있잖아. 안녕하십니까. 어이, 왔어? 네. 슬램덕크 아직 안 들어왔는데? 어, 그거 말고 수화 교재 들어온 거 있어요? 수화 교재? 어, 저기 맨 안쪽 책거지에 가보면 몇 건 있을 거야. 확인했습니다. 요즘 주행인가? 잠시 Demi 밴드 티셔츠 디자인으로 이 그림 어때? 어머 이걸 다 고민해뒀구나 이거를 이 티셔츠로? 프리다칼로 그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음 그렇구나 그 왜 좋은데? 강인에서 어? 고통 앞에 아름다웠고 끝까지 강인했거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인생에 이 그림 한 장으로 멋지게 엿을 먹였어 수박 그림으로? 어떻게? 찾아봐 그림 속에 숨겨져 있어 그림 속에? 잠을 설치며 나를 괴롭히고 아침을 기다리며 아침을 기다리며 수박 아 비, 바라, 비, 다 이게 무슨 뜻이야? 인생이요? 만생?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빠는 내게 말했다 엄마에게 배운 그 말 덕분에 인생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인생을 버텨냈 수 있었다고